하루에 사과 한 개. 이 말을 언젠가는 들어보았을 것이다. 우리 식단에서 사과만큼 몸에 좋은 음식은 거의 없다. 하지만 정말로 하루 사과 한 개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까? 효과가 있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사과가 좋을까?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. 하루 사과 한 개로 건강을 지킨다. 사과를 식단에 포함할 많은 좋은 이유가 있다. 하루 사과 한 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. 이미 아시다시피 이 감질라는 과일은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다. 수분을 보충한다. 그리고 이뇨요는 또 있어서 체액, 저류를 피하게 해준다.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낮춰준다. 특히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을 많이 제공한다. 사과에 들어있는 패티는 내장을 보호한다. 사과와 껍질은 대, 앙암 같은 특정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사과의 화학물질은 당뇨병으로 붙어 보호해주며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. 영양학자들은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을 추천한다. 왜냐하면 껍질에 패틴과 필요한 식물 화학물질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. 2. 제 우리는 많은 면에서 사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하지만 이것들이 비만에 저항하는 것과 때때로 몇 킬로그램씩 늘어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일까? 그래 니 스미스 사과와 지방 저항의 이점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사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종류는 그래 니 스미스 종류로 알려져 있다. 맛있는 초록 사과로 많은 음식의 맛을 돋어주는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다. 이 결론에 다다른 연구는 워싱턴 주립대의 과학자 그룹이 진행한 것이다. 이 연구의 목적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잘 예방해주는 사과의 종류를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. 왜 그래 니 스미스 사과가 다른 종률보다 훨씬 나은 것일까? 비밀이 무엇일까? 전문가들은 식품화학 학술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기억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들과 함께 답변하였다. 그래 니 스미스 사과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비소화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. 이 종류는 폴리페놀, 식이섬유, 탄수화물이 더 풍부하다. 이 종류의 사과는 또한 대장을 독수로부터 보호하고 지방을 소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소위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기도 한다. 그래 니 스미스는 골든 딜리셔스, 후집, 칼라, 레드, 딜리셔스, 브레번 등의 종류보다 더 약효가 좋고 더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. 이 종류는 폴리페놀과 체중 증가 및 비만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소화성 화합물이 더 풍부하다. 대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 이 종류의 사과가 유익한 박테리아를 위한 실제 성장 요인이 된다. 이것들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회복시킨다. 염증이 사라지게 되고 포만감 증가를 경험하고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자연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다. 기다리지 말아라. 하루에 사과 하나 먹기를 지금 시작하라. 그리고 사과는 그래니 스미스를 고르는 것을 잊지 말아라.